안녕하세요. 월드뱅크에서 Operations Officer로 일하고 있는 이호성입니다. 저는 현재 한국의 개발 경험을 개발도상국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. 국제기구에서 일한다는 건 세상을 위해 뭔가 기여하고 싶다는 막연한 꿈보다 더 현실적인 비전이 필요한데요.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에서 여러분의 꿈을 구체적으로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. 여러 국제금융기구 인사담장자들이 직접 기구별 설명과 채용면접을 실시하고 선배 취업자들의 생생한 경험담도 접하실 수 있습니다. 저도 11월 16일 대회 세계 참여에 제 경험을 함께 나눌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 감사합니다.